요새 위에 뭐지? sage 마감이 아니라, 이거 오프로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? 어떻게 얘기했었을 거야? 오늘 장기, 장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... 오늘 작업 안 되어서... 에이구... 제가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서 저희 사실은 지금 대강을 다 풀어보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바닷가를 가는 거잖아요 해안도로가 통제가 들어왔어요 아 진짜 통제 그래서 길을 또 다른 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상황 파악되는 대로 또 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잠깐 대기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놓으면 좋긴 한데 그러니까 먹을 거 아침밥 붙어있다 유화 드리네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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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유화 중이야 나 진짜로 얘기해서 먹을 거 같은 생각 안 해 아침밥 드리면 큰 웃음 주실 수 있으세요? 큰 웃음 주실 수 있으세요? 아니 못 주신 거예요 일단 진다고 해 열정이 날씨가 많네 우리 그림 좋은데 분위기 좋은데 여기 뭐 할 거 없나 그러면? 밑에 탁구장이랑 헬스장 같은 거 그럼 나는 헬스를 해야겠다 헬스장 그렇죠? 누가 로마이그나? 누가 하지 마요 형 3대 며칠인지 대결 한 번 하자고 세질이라고 하죠 세질 아니 아니지 세질로 갑시다 세질 나 언니 진짜 안 오해 심심한데 탁구 한 게임 어때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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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탁구 해가지고 어떻게 뭐 아까 보니까 아침이라도 빵 안 드시는 분 계시대 그렇죠 그런 거 어떻게 했죠? 한번 슬쩍 걸어볼래? 그럼 뭐 어떻게 할래요? 슬쩍 걸어볼래? 그럼 뭐 어떻게 할래요? 지금 우리가 뭐 당당해가지고 안 드시는 분이 있는 건 어떻게 봤어? 그러면은 어쨌든 딜레이 시간이 길기도 하고 탁구 변기의 재미를 위해서 다 긁어보여 많지가 않더라고요 몇 개나 있는데? 세 개 정도 세 개 정도 에이 설마 오케이 선우야 종민이 형 왜? 복수할 기회가 왔다 오케이 딱 세 개만 주고 팀 전으로 어때요? 정훈이 형 자 잠깐만 다시 앉아봐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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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뽁뽁하게 그냥 먹을 거야 그래 그래 맞아 딱 먹고 트림 한 번 해야지 콜 콜라 콜사 은유는 준비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은유 준비되어 있는 거 있어 은유 캠핑카 안에 음료수가 있어요 전화 오니까 캠핑카 사는 사람만 캠핑카 팀만 드시도록 준비한 건데 개수는 여섯 개예요 오케이 좋다 그거는 어떻게 드실지는 캠핑카를 타시는 역프로 팀 마음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캠핑카를 걸고 다시 하자 아유 누가 차를 걸니까 왜 차는 안 늘려주는 게 아니에요 차는 안 돼 안 돼 그러면 일단은 내려가서 한번 하자 일단 샌드위치 먹어야지 자 오오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일단 연속으로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해야겠다 팀을 서보자 팀을 서보고 어떻게 몇 점 얘기할까요 복식으로 해야죠 11점 복식 한 번 그리고 에이스 한 명 나와가지고 1대 1 그래서 만약에 1대 1이 되면 어떻게 하지? 자 이럴 때는 그러면 에이스랑 못하는 사람이 이건 어때 일단 개인전을 한 번씩 해야 돼 코르마트? 1대 1에서 1대 1에서 이 사람이 일단 한 3점씩 가져가는 거야 어 오케이 오우 스피드 오우 가자 오케이 서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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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동민 자란다 동민 잘한다 동민이 잘한다 동민이 형 진짜 타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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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져! 다이져! 조그만들! 벌었을 때 매달이고 있어요. 매달! 되게 공이 낮게 나야. 보여줘. 자 이대요. 숫! 자 2대5 OK. 스피드로 점수. 재밀리 살리려고. 와 이거 말하고 있는데. 그럼 언제 아냐? 그럼 언제 아냐? 그럼 언제 아냐? 아! 오! 아유! 아이스! 학부로도 웃기나요? 정민이 형 잘하는 척했는데. 저 형 괜히 말하다가 쏘 너. 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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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피시 하나 내가 먹었다. 오케이!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쳐야 되는 거 알죠? 난 아직 언제 치는지 모르니까. 오. 타코는 기대야? 스피 주파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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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! 오! 잘하네! 뭐야? 아까랑 다르잖아. 뭐야? 이 형! 네! 잘하네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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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에어컨 바람이 불어 너무. 바람이 좀 불어줘봐. 화이팅! 오! 고맙다는. 오! 고맙다는. 감사합니다.